잠깐 시작할게요. 네 저녁 메뉴가 뭔데? 고기요. 제가 가져온 거 양념. 지푸라기. 제 지푸라기 여기 있어요. 근데 저희 다 됐어요. 저 금방 하는데. 아니 서로 다 됐대. 아니 저 금방 해요. 근데 제 걸 먼저 먹으면 당을 못 먹어요. 당을 못 먹어요. 이거는 그냥. 이거 양념부터 드셔보세요. 고기 할게요 그러면. 오케이. 한 4대만 해놔야겠다. 고기요. 가자. 파이어 했다 파이어. 볏짚은 안 타요? 거친 느낌이야 저 화력이. 금방 없어져버려. 자 한 번만 더. 네. 오구. 흰으로. 그렇죠. 은별이 태개를때. 자. 고기요. 고기요. 결뜨로. 꽃 잡으면 돼 I'm not a kid 절대 왜 안 들어와 네가 너무나 뺏지 마소 장살 없는 감옥이라도 좋아 평생 네 만만의 꽁 알까 다 좋아 시간이 지나도 널 보면서 내게 네 분만이 너무나 편한 집 같애 앉을까? 야 앉으세요 야 고기부터 먹자 야 이거 와 미쳤다 아이고 고현이 거 엄청 맛있겠다 형 저거 이제 갖고 올까요? 저 고기? 돼지? 소! 저 소? 소갈비 갖고 와요 저 됐어? 소갈비 다 됐지? 다 된 거 같은데? 이야 근데 양념이랑, 양념 먼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양념을 먹으면 소금을 못 먹지 이 사람이 원래 생 먹고 양념 먹는 거 아니야? 그치? 오케이, 가져올게요. 갑니다! 이게 생이에요. 끝났다. 이게 진짜 캠핑몰이다. 저쪽 밖에다. 너무 반성하면 안 돼. 일단 저녁에 먹을 거기 때문에 뒤로 빼야 돼. 봐서 지금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. 또 따라가야 돼.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. 앞뒤만 계속 있으니까 사이드가 안 익어서. 준비 끝! 먹을 준비 끝! 갑니다. 갑니다. 아, 뜨거워. 와, 이거... 본인 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. 누가 그렇게 그래? 아, 뜨거워. 와, 저거 고기 비주얼 미쳤다. 형님 이거 하나 자꾸 뜯으면 안 돼요? 뜯기 전에 일단은 하나 먹어보고 이거를. 야, 너무 잘 익었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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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.. 같이 먹자 이거야. 형, 내일로 먹는 게 어디 있어요? 어때요? 어머... 묻지 마. 야, 맛있어. 아... 아... 음... 음... 남이 형. 아, 이거 왜 간 잘 됐지? 아르헨티나예요, 이거. 이거 양념할 때 처음에... 아, 양념했어요? 했어. 소금 바르고, 후추 바르고. 와... 브라보. 와... 브라보. 와... 와..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네, 정말 맛있어요. 야... 끝! 참 감성이 풍부해. 감성도 풍부하고, 식성도 풍부하고. 아니, 이게 빠삭빠삭해. 겉바삭해. 겉바속촉. 뭐야? 잘 가져왔죠? 고기, 진짜. 찌개 버릴까? 뭐 이런 습관이 다 있어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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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저거 너무 맛있네, 이거. 고기. 고기. 밥이랑 너무 떡이! 고기. 지한이 형 이거 한번 먹어도 돼. 양념, 양념. 고기. 미쳤죠? 이거 미쳤다니까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어쨌든 밥을 빨리 먹어야 돼 와 나 정말 CJ 이거 누가 가져왔어? 아유 양념은 또 달라 맛이 아무리 그래도 손으로 먹고 있어 야 네?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야 이거 솔직히 동파이고 이겼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죽인다 진짜 동파육은 조금 1등이었던 것 같아 아니 미쳤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? 이게 이겼다고 아 그거요? 내가 나를 이겼다고 아 그래요? 이거 내가 다 옮겨가지고 불 이거 안 익은 거 내가 다 옮겨가지고 야 저거 내가 안 가져왔으면 이거 먹지도 못했다 형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해 먹어요 만나서 진짜로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지금 너무 배 채우시면 안 돼요 거지닭 있어요 거지닭 아 맞다 최고다 최고 저거 한 번 진짜 기대한다 기대 야 몇 시냐 지금? 아직 1시간 남았는데 한 번 열어볼까? 1시간이나 남았어요? 보통 3시간 하거든 아니 섣불로 행동하지마 진짜 거지닭 수 있어 그래 끝까지 한 번 보자 네 형님 왜냐면은 저기에 하나 깨진 거 있어요 응 그거는 꺼내봐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깨졌냐? 가운데 거? 백 밑에 앉아있는 거 백 앞에 거 백 밑에 거 백 밑에 거 그러면은 좀 탔을 거 아니야 한 번 꺼내보자 인간적으로 뭐 세 개니까 우리가 워낙 불을 세게 탔어 너도 거지닭 들어봤냐? 거지닭 난 진짜 거지닭만 준비했어 야 이거는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까 얘기한 이거 숯대 껐다 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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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화석이 됐겠는데? 야 이거 날라갔네 얼마나 해요 이렇게? 2시간에서 3시간? 응? 뭐야? 거지닭을 아직 안 먹어봐 놓고 시새끼가 최고다 최고 저거 한 번 진짜 기대한다 기대 이건 또 났겠다 진짜 거지닭이네? 이거 진짜 거지닭이네? 형 이거 거지된 거 아니야 이거는? 야 땀은 끄네요 같아 에이구야 진짜 거지닭이네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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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들려요 형? 백종원 이름에 이거 확 흔히 났다 이거 확 흔히 났다 아하 반가워있자 어 살렸다 아 아 이거 어떡해 형 나 속상해서 그래요 이것도 거지 됐네 이것도 거지 됐네 이것도 거지 됐네 아 어떡해 형 어떡해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완전 거지 아니야 이 정도만 거지지 이게 아 불이 너무 셌어 아 형 어떡해 속상하다 이거 완전 화산이네 아니 불을 그렇게 하고 세게 떼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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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불 계속 세게 하라며 그래서 내가 불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계속 활발 세워 불을 좀 세우면서 옆으로 붙여서 불이 확 이렇게 올라가게 아 이거 진짜 맛도 못 보는 거야? 아 이거는 잘하면 잘하면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이거 볼 수 있겠다 오 이거 볼 수 있다 잠깐만 오 진짜? 아 제발 하나만 야 뭐 쟁반 갖고 와봐 냄비 냄비 아 나 참 나이스 예 장갑 여기 있어요 장갑 형 집게 형님 집게 수술해 갔다 야 야 진짜 잘하면 살릴 수 있겠다 이거 셰프님 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형 이게 지금 껍데기인 거야? 아니야 이거는 야 야 살았다 야야야 카메라 살았다 아 그냥 살았어 여기만 살았어 여기만 어떻게 내보자 살았어 살았어 와 살았어 살았어 냄새 죽인다 이거 저 두 번째 것도 살았을 거 같아 또 있어? 어 아니 저거는 거의 어 어 어 살릴 수 있어 뭘 그럼 살려요 어 어 얘 살았어 살았잖아 살았잖아 얘 살았잖아 색깔 보이죠 얘 살았어 얘 살았어 얘 살았어 야야야야야야야 두들기니까 나온다 어 가위 수술하는 사람들 같아 뭐 석션 이런 거 필요 없어요? 응 와 아 속은 살았어 됐어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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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넣었던 생강과 파 냄새 죽인다 거기야 무슨 살렸어 살만 먹어봐 에? 먹어보라 살만 먹어봐 와 나 진짜 왜 이렇게 구지같지? 와 진짜 거지닭 아 저래서 거지닭인가 봐 진짜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누가 버린 거 뭐 주워먹으려고 지금 이거 안쓰러워요 이걸 먹으면서 인생의 쓴 맛을 느끼는구나 그냥 아 네 아 네 아멘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? 형님 형님 이제 저 야 거짓밥 부지닥 말고 이제 연어밥을 먹자 내 생각은 먹자 사이버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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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